자 자 코포알 56님 어서오세요 예 막막 하다 자 아 여기서부터 다시 자 이건 다 봤죠 자 일단 헬리콕터 하 이거부터 다시 해야 되네 아 너무 가까이 있나 야 멀릴까봐 오케이 살인들 어서오세요 그대로 자 혜定 에 관한거죠 오 뭐야 Moorella 아 야야야야야 공격 오고 난리야 빵 audiat 어제하고 똑같은 실수였네? 조종하는거 배우는거였지? 어... 앞으로 쭉 어... 했던거 또 할려니까 아주 그냥 예... 재미지네요 그냥 어.. 예! 날아갔어요! 예! 봉하니 날아갔죠! 예! 봉하니 날아갔어요! 자! 됐어요! 근데 금방 가니까 예! 미션하다가 중간에 멈추면 아예 그 미션이 날라가버려요 어... 자! 쭉쭉 가요 직진만 하면 되나보네 자! 발견 거의 다 됐어요 아.. 스캔스캔 스캔 완료 자! 공중 낙하! 야! 잡아! 잡어! 자! 이제 달려가! 자! 달려가는거 따라가 다 내리구만! 치! 치! 어디야? 저기 있네? 아직 여기 가지밖에 못갔어? 빨리! 빨리 도망가! 자! 빨리! 빨리! 여기까지 왔다가 자! 얘를 나를 때리려고 아마 열심히 나를 따라가고 있을건데 자! 이제 얘를 저쪽으로 유인해서 하나만 잡으면 되죠? 자! 일로와! 자! 끝까지 올라가죠! 저기까지 유인한 다음에 던질거 많죠? 여기? 잇챠! 하나 들어! 자! 올라오는 즉시 던질 준비하구요 여기 안올라! 빨리 좀 올라와라! 잇챠! 아프지? 자! 한번 더 던지구요 자! 던지고! 어이구! 던져! 잇챠! 오! 피하구요! 내 피하는 것도 잘해 오오오! 자! 이거 집어! 못집네! 못집네! 못집어! 붙여! 야 이거 집어! 어 이건 집을 수 있다! 자! 던져! 됐어! 자! 짓고! 흡수! 됐자! 예! 대대 받았어요! 갑옷! 궁극이죠! 블레이드와 갑옷! 음... 내가 돌아왔다! 이거는 갑옷은 그냥 다 튕겨내요! 예! 예! 뭐 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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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진! 뭐! 땡크야! 땡크! 장갑 차량조차 예! 다 배운할 수 있는 기동성을 희생하면 모든 데미지를 무력화합니다! 활강을 할 수 없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이게 인간의 능력이야! 이게 인간의 능력이야! 이게 이게! 이게 그냥 그냥 다 그냥 쓸어버려요! 그냥! 그냥 지나가금만 해도 다 쓸려! 하지만 무적은 아니소! 장애로 좋아! 자! 죽어 임마 역시 이건 블레이드야 아 그거 아직 기술이 없네 기술이 아직 없네요 자 이걸로 바꾸고요 자 맞아봐 헬리포터에 타고요 이벤트 시작이야? 뭔 이벤트 시작이야 저게 트레이드 그거지 아 이벤트 시작인데? 아니 나 헬리포터 타러 온건데 헬리포터 타서 쟤네들 죽이려고 한건데 이벤트가 시작됐어요 경계도 다 풀어졌네 그 덕분에 뭐야 또 누구누구누구 이거 이거 없애는거야? 조그만한 애들 그러네 나 무기는 어... 기관 보면 될 것 같아 아 저기 지수에 보이는구나 지대 보이네요 자자자 최대한 많이 뭐가 날라오는데 어 잘 피해야되는데 오오오 오오 동마다리야 근데 벌써 내가 운전을 잘하는건가 어 계속 다 피하고있어요 밑에서 뭔가를 쏘는데 오오오오 야아 좋아좋아좋아 동 내 동이 아직도 내 동 시간 많이 남았어요 근데 안죽는게 관건인거 같애 얘네들 죽이긴 쉬운데 내가 안죽기가 힘들어 근데 왜 아직도 동이야 나 많이 죽였는데 아우 굉장한데 에이씨 계속 움직여야되서 됐어 됐어 은메달 금메달 시간은 없어요 좋아좋아좋아 좋아좋아 좋아좋아 은메달 금메달 야 딱 맞췄다 딱 맞췄었다 야 좋아좋아좋아 헬리콥터도 하나 없고 헬리콥터 있으면 금방금방 이동하거든요 이동이 쉬워 자 게다가 오염도 다 없애고 아 뭐야 나 그거 기생충 있던것도 다 없애고요 자 이벤트 할게 굉장히 많죠 그렇다면 업그레이드 할것도 굉장히 많다는 소리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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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샹그래 어 일단 이거 구입하구요 저거 되게 좋거든요 헬리콥터 그거 할때 일단 질주 최대 업그레이드 아 생존성도 빨리 업그레이드 해야되는데 임계상태 강화랑 어 체력강화 하나 더 체력 최대 까진 안되고 전투에 에어스톰프 공죽충격파 헌터 이걸 배워야지 자 좋아요 이거 배웠어 이벤트 하나씩 다 해보죠 이제 몸이 성하기 때문에 이벤트 잘 할 수 있어 이젠 업그레이드 시간 노는 시간이에요 메인퀘스트는 이제 이쯤에서 접어주고 서서 서석 오늘 빡빡이다니 어서오세요 어 내가 타고 온 헬리콥터 어디갔어 어! 내가 타고 온 헬리콥터 아 재기랄 아 헬리콥터 빨리가야 돼 빨리가야 돼 시간이 3분밖에 없어 헬리콥터 없어졌어 일단 변하구요 주변에 저거 땡크같은걸로 변해 그 죽여야돼 땡크 땡크 아유 이제 뭐야 이거 안전화 땡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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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일로와 나 요즘 타자 타자 땡크를 빨리 부셔야지 빨리 부수도 있어 야야야 이상한 데로 가지 말고 챔af 자 에너지 좋아 여기 앞에 누교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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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Qui ự locks 오오케이 자 이벤트 완료 땡크는 늘려 가지고 타고 다니면 안되 아 이거 뭐야 뭐 나랑 싸우자고? 야 야 나랑 싸우자 하는 거냐 나는 헌터버드되어서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이고 아이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 아무것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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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 아 그래도 이벤트 하고 죽어서 다행이다 ש 예 그래도 대충 쏘면 안되는군요 역시 헌터는 강해요 이 초기 헌터들이 더 강한 것 같애 그 프로토타입 2에 나오는 헌터들은 되게 약하거든요 저기 헬리콥터있다 헬리콥터 같으냐 자 헬리콥터 헬리콥터 저기있다 헬리콥터 따라가 헬리콥터 저거 뺏어야되는데 아 진짜 헬리콥터 벌써 날라갔어 어 저기 또있다 헬리콥터 저기 또갔어 아 헬리콥터 너무 빨라 저거 타고 다니는게 되게 편한데 작게 헬리콥터 작게 헬리콥터 그냥 가죠 자 이번에는 어 꼭지점 맞추기 이벤트하러 가죠 2가 예 당연히 엄청 차이가 나기 좋죠 2는 굉장히 좋아요 2 그래픽은 1 그래픽하고 비교할만 아...나 지도 않게 되게 좋은데 자 음모의 검술 아...이 맨처음에 어어... 그 초기 그거를... 아니 그... 기억이군요 저기 또 하나 더 있어요 아... 하아아아 그렇다는 거지 죽여봐 절에서 나를 배신하게 되는 거구나 자 내가 좋아하는 이벤트 15,000 경험치 이번에도 정확하게 한 방귀 가자 이건 어 저기 옆에 먹을 것도 있네 좀 먼데? 자 끝까지 모으고 한 번에 못 갈 것 같아요 앗챠아 좋아좋아 역시 이건 잘해 여기 먹을 거 하나 있으지? 이것도 하나 먹고 어 여기 왜 이렇게 왜 엉덩이 커뮤지로 왜 이렇게 많냐? 자 이것도 먹고 어 어 정부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보통 기관인가보죠? 바이올로지컬 웨빙림리 이브 비하으드 마트 자 이것도 있을텐데 자자자 이번에는 어 전쟁 병사로 변신하는 군편에서 싸우십시오 주어지는 무기만 사용하래 지금 이게 난리 도시는 난리나가지고 어 야야야 나 시작도 안했는데 왜 너네를 자 어 무기는 무한해요 게다가 어어 오오오오 무기 무한이야 게다가 유탄발사기야 그레네드런처 아 좋아좋아좋아좋아 오호 야 역시 화력은 인간편이 좋아 오호 다 뚱돼요 이야아 먹을거 되게 많아요 또 어딨어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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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케 브로크님 어서오세요 자 바로 그 야 오랜만에 뵈어 자 딴 데로 가죠 이것도 금메달 저것도 금메달 요것도 금메달 밀키니 원스 나는 금메달 나는 금메달 금메달 이렇게 딸지 모르죠 이것도 어 주어진 무기로 최대한 많은 적을 사살하십시오 어떤 무기를 주어질까 블레이드 주는거 아냐 해머 어 어 이번엔 그레드 런치인데? 자자자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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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덤벼 자자자 막구장비 막구장비 그냥 가면서 쏘는거야 그냥 다 터지라고 해 자 비키고 야 피하고 피하고 아우 야 다 덤벼 덤벼 자 주변에 때릴게 많네 어휴 너무 가까스는 나도 뒤로 밀어라는구나 이제 점프 점프해서 써볼까 아휴 아휴 어휴 많다 벌써 금메달이야 아휴 아휴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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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나 금앤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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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는거 같은데? 자자자자고고고고고 나 경험치 얼마나 쓰려나 체력하나 더 찍을수있나? 경험치 20백, 1000만, 10만, 27만 오 좋아 생존성, 체력세대 55만이네? 흐흐흫흐흫흐흫 장난아니군요 어 50, 55만이여야되는데요? ㅋㅋㅋㅋ 쩜쩜 어 예 더블에어대시 부스트 이거 하나 더 찍고요 점프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최대 그란드스플라이크 업그레이드 최대 됐어요 이거 말고 초필살기가 몇개 더 나와야되는데 어 이건 금메달 딴거고 쟤 여기있는데 어 이 안에있나보네 어 이 안에있네 야 비교 비교 이리와 자 하이브로 파괴하십시오 14만4천짜리 꼬꼬꼬꼬꼬꼬꼬꼬꼬 거기 가가지고 땡크 얻어도 돼 일단 빨리가 빨리가 근처에 분명히 땡크가 있을건데 아 저기 음모에 거미줄이 있는데 시간은 3분있고 오 자자자 중간에 땡크 주변에 땡크가 있을거야 야 땡크 없냐 어 여기 하이브 주변에 땡크 있는데 저기있다 저기있다 아 근데 야 저거 에너지어터 다 달고있잖아 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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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어 땡크가 없어 어 저기있다 여기있다 이거다 자 새 땡크 타타타 나는 지금 군인이기 때문에 예 죽이는거 없이 그냥 바로 탈수있죠 자 이쪽이 아닌데 자 이쪽 자 멀리서 쏘면 되요 가까이 갈 필요없어 땡큰 데워 가까이 가면 그 헌터들한테 겁나 막기 많이 자 아주 그냥 예 이것저것 스킬을 얻으니까 예 뿌신것도 금방이고 자 어 14,000이네 13,000이 아니라 성공 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아까 그거 있었는데 자 이번엔 저기 어 또 나왔다 또 나왔다 업무이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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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들을 제거한다 업무이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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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봉쇄정책 내용이네요 이성 아일랜드 봉쇄정책 폐쇄했죠 얘네들은 군대가 아니라 내가 그니까 정부에서 확연한 군대가 아니라 정부에서 더 높은 레벨 뭐 그래서 그 생명 뭐 그 내가 봤을 땐 젠텍인거 같애 젠텍이 정보를 위해서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있는거 같애요 그 생물 바이러스 바이러스 때문에 자 한방에 가자 이런건 다 한방에가 내가 잘하는건데 뭐 이게 막 반응 어 오오옹!! 아니, 탓! 아잇ㅋ 아, 이게 바로 원숭이 또 나무에서 떨어진단가? 바로 커피에서 떨어지고 있어 자, 모으구요 너 넌 머니어? 금메달 자 완료 금메달 됐어요 자 가자 계속 어 여기 바로 옆에 하나 더 있네 이번에 싸우는거 어 저기 먹을거 하나 더 있네 어 이거 먹을건데 먹을건데 됐어요 힌트인데 뭐 자 싸우는거 아 왜왜왜이래 이벤트 시작 파양에도 있어요 그것도 또 먹어야죠 경험치를 빨리빨리 모아서 빨리빨리 업그레이드 메인캐스트로 빨리 가자 자 이번에는 이거에요 웹 웹 덤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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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 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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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자 빨리빨리가 빨라서 쟤네들이 죽이는거보다 많은갔들이 찾아야 돼 이렇게 자 청소기죠 자 저기도 많아 어 뭐야 뭐야 자 좋아요 자 좋아요 자 좋아요 엉덩이 마지막 좋아요 자 여기오기 Environmental ro.com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이 시간에 없어 저 오오 저 빨리빨리 160 170 170 170 아 200까지가네 네 이걸 은메달로 만족하죠 그래서 빨리빨리 하나씩 해서 다 먹어 경험치를 속도와 속도를 빨리빨리 모으는거야 이게 경험치를 모으려면 전투하는 것보다 이 이벤트를 하는게 최단시간에 빨리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벤트를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뭐 느긋하게 그냥 멍하니 전투만 하면 전투하는게 더 재미있죠 하이브 파괴 원래 이런 게임이면 그냥 멍하니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저거 먹고 갈까? 그냥 지나다니면서 그냥 싸우면서 앞으로 가면서 하는 그런 재미이긴 한데 자 근처까지만 가면 되요 근처까지 가면 탱크 있겠죠 뭐 아유 아파 자 저기 탱크 아 너무 늦게 변했어 군인으로 빨리 변했어야 되는데 이러면은 군인들한테도 공격당해서 귀찮아지는데 오오오오오 자 자 자 빨리빨리 빨리빨리 돌면서 돌면서 이것만 부셔 자 여기까지 갈때까지 갈때까지 부숴야돼 갈때까지 부술수있어 한번만 더 오케이 자 이제 도망가 야 이제 도망가 도망가 나와 나와 오케이 14400 자 도망가 도망가 어 자 오호호호 야야야야 자자자자자자 구석으로 들어가 안보이게 아 그래도 보고있네 아 변신함 잘못해가지고 빨리빨리 오케 됐어요 자 변하고 블레이더주는 밑선게 있을텐데 이 위에있는데 그 위에있지? 이거 싸우는 이벤트인데 헬리콥턴가 어 헬리콥터구나 자 속전속격을 아주그냥 빠른빠르 빨리 진행하고있죠 경험치 없는 제조기처럼 뭐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쓰읍 쓰읍 야, 이거 이거 어렵다 오오오오, 야 이거 어려워x2 그냥 일단 피해야되 일단 working in the police 일단 피해야되요 자 문을 바꾸고 자 위로 쭉 올라가요 오오케 자 너무 가까우면 미사일이 안되기 때문에 자 빨리 나와라 나와라 이번에 핵이만 죽이는거 같은데 자 저기 아 너무 가까운데 오케 자 쭉쭉 돌아요 돌다가 자 어 저기도 하나 돌다가 자 쏘고 오로 자자 나오고 쏘고 쏘고 오오오오오오오?? 어머 가깔났어 오오오 Myth teasing 맞추고! 오케이 빨리 한방씩 한방에 하나씩 죽여야되는데 근데 시간은 많네요 지금 동메달인데 벌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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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오 오케이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오케이 자 뭐 방법이랑 여러가지 많겠죠 됐죠 오오오오오케이 금메달 아... 여유롭게 금메달. 거기다 헬기까지 주죠? 자, 이쪽으로 가세요. 그는 보상풍 헬기 하지만 밑으로 내려간다는 불편한 진실 이쯤인가? 뭐 이쯤에 있는 것 같은데? 자, 하이브 자, 반대쪽으로 왔어요. 예, 빨리 가자. 달려 달려. 아, 왜 이렇게 느려? 그렇지. 가속도로 받아서 아, 음물 검지로 있는데 저거 아, 저 음물 먹고 가자. 먹고 가자. 먹고 가자. 음물 검지 먹고 가자. 아, 음물 검지 자, 가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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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없어. 저 음물 검지 먹고 시간을 지금 뺏겼어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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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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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군인이 아니네? 아, 군인이 아니네? 아, 민간인이 땡클 뜯어서 아, 군인이었어야 되는데 아, 음물 검지 아, 음물 검지 이 때문에 자, 자, 괜찮아요. 빨리 빨리 죽이고 아, 소프탄부터 죽으면 없어지니까 자, 이 미션도 완료. 자, 이벤트 완료. 자, 내리구요. 자, 도망가, 도망가. 그동안 내가 그, 메인 케이스를 쪼개가지고 그동안 나왔던 어, 이벤트 미션을 하나도 안 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자, 이건 땡클해요. 이제 땡클을 많이 죽이는 거겠죠? 예, 이, 이, 이 밴드 내목은 특별할 게 없어. 거의 다 비슷해. 많이 죽기지. 오오오오오오오오. 야야야야야야. 야. 야야야. 잠깐만, 여기 너무, 잠깐만. 이쪽으로 가죠, 이쪽.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서. 그, 걔네들 있는데로 가야죠, 지금. 아유, 치, 치, 얘네들로는 점수 많이 못 벌어요, 지금. 저기, 오염된 지역으로 가야지. 오염된 지역에 있는 애들로 점수를 보는 거죠? 수동oses... Route to work. 네, 핀 하단나 스펀 하단나 왜, 나한테는 오우 야야야야야 좁 죽겠다 죽겠어 아주 그냥 자자 오염된 지역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시간이 별로 안 돼 얘들 많은데 얘들 다 죽었어 얘들 다 죽어 있는데? 야 이러면은 나 메달도 못타는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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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자마자 그 붉은지역으로 빨리 가야돼 감염지역으로 자 쭉 가면 돼 앞으로 자 이쪽길으로 쭉 가죠 시작 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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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쪽으로 쭉 가면서 뒤로 쏘면서 그래도 그나마 시간을 낭비할 수 없으니까 애들 죽이면서 어 빨리 가야돼 빨리 가야돼 생을 남겨갈 수 없다고 아 이게 도시계획을 잘못해놨어 이렇게 삐뚤패뚤하게 해놨어 도시계획을 어어 야 붉은지역이 없어요 자 이제야 들어가는데 야 애들이 좀 있겠지 이제 왜 하나도 없냐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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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있다 이제 있다 30초정도 남았는데 뭐 뭐 땡크 막 들었다 막 난리도 난리도 났어 자 여기 들어오니까 여기가 저것 좀 막 올라가죠 올라가는거 보시죠 막 올라가죠 예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해 여기 와서 어우 야 땡크가 무슨 땡크가 얌체공이냐 야 여기 들어오기가 너무 어렵다 한번만 더 하셨다 잠깐만 야 이거 너무 먼데 진짜 먼데 아 쟤네 승릉쓰지말고 일단 가야겠어 일단 가 그냥 어 그냥 일단 그냥 빨리 가 아니 땡크에서 내리면은 내리면은 그거야 돼 미션이 실패 일단 가 됐다 어어 어어 어 어 어 아 됐어 어떻게 됐어 이중도만 있어도 애들 충분해 충분해 зах 오우 좋아 자자자 벌써 200 거기 가까이 됐어요 야 200인데 이게 몇이 은이야? 오어메 정말 많이 죽기도 죽여야 되는구나 어어? 자 금 와아 325 자 내리고요 자 군인 한명 없나? 자 군인 한명 흡수해서 일로와 인마 일단 군인 한명 흡수하고 뭐 일반인 상태의 변신은 별로야 군인이 돼야지 또 땡크네 이번엔 뭐하는거지? 이건 뭐하는거지? 똑같은건가? 아 군인들인데? 군인들 죽이는건데 이거는? 야 이러면은 감염체들은 수적으로 많기 때문에 주기가 쉬운데 뭐하는거지? 이거 땡크만 땡크만 노려서 파괴해야겠다 땡크가 점수가 아마 많을거거든? 자 땡크만 좋아 땡크만 자 자 땡크만 자 땡크만 골라서 보셔요 소가 없으면 딜로 예 숭고해야죠 오케이 자 오케이 저게 하나당 10점일거야 땡크들을 좋아좋아좋아 좋아좋아 자 이것도 금메달 따겠는데? 예 시간 뭐 괜찮은거 같아요 자자자자 얘도 주시고 얘 같은 땡크가 아니라 어 기관 장갑차라 금 됐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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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평화로웠던 도시인가 라는 생각이 들지않나? 자 내리구요 자 다음 장소로 이동 이동 하지만 여기는 아직 평화로웨어 오오 안녕 여러분들 아 여기서 이렇게 평화로끼리 모여요 다들 산책 나오셨나? 조금만 옆에 가면은 사람들이 이게 뛰고 난리 났는데 이게 이렇게 평안하게 데이트하시네 이게 아니 비교봐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저로 가봐 저기 큰일났다니까 저기 아 이분도 참 평화로워 어허 그쵸? 다 갈려가죠? 어허허허허허 잘못인데? 글쓰 글쓰 은비 이번엔 뭐야 자 어 뉴턴 발사기로 구린들을 놓는건가봐요 어허 어어 빨리빨리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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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피하구요 어어 애들은 별로 도움이 안돼 내가 다 죽여 자자자자자 자자자자자 댄벼보시라 슈퍼솔저가 어떤건지 보여주마 이 정도는 돼야지 슈퍼솔저지 뭐 물론 내가 군이나 이 죽은건 군인은 아니지만 탱크타면 안돼요 이 주어진 무기로만 해야돼 이게 이런 미션으로 어 10분 모든 만들어놓은거를 이렇게 해볼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어딨어 자 빨리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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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야 돼 빨리 죽여야 돼 빨리 죽여야 돼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끌었어요 너 마지막 오케 오 마지막이 아니야 저 하나 더있어 아니 이 앞에서 뭐가는거야 1분 40몇초 야 은메달 괜찮아요 Beau 자자자 나는 슈퍼설저야 여러분들 날 이상하게 생각하지마요 난 슈퍼 쏠저기 때문에 달리가 이렇게 빠른거에요 나 신기하지? 여러분들 볼 땐 내가 신기한 사람일꺼야 자 오케이 어 표시된 타겟을 흡수하십시오 자 고! 어 미겨봐 미겨봐 내가 좀 바빠 자 이게 음모의 거미줄을 여러개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미션이지 그렇지 보안에서는 악몽같은 적 있어 솔직히 이걸 누가 잡아내 자 진짜 빨리 가죠 2분 40초 나왔어요 아 완전 모든게 똑같이 기억까지 똑같이 변하는데 뭐 아예 그 사람이 되는건데 이걸 어떻게 잡아내 아무도 믿을수없게 만들어주죠 아무도 믿을수없게 만들어주죠 자 저긴데요 아예 똑같은 사람 똑같은 사람이 흡수하려니까 아예 똑같은 사람 똑같은 사람이 흡수하려니까 물을 건널수없대 병원체원 다행히 통제는 할수있는 방법을 알아내긴 했네 통제하는 수단이겠죠 온다 바이러스 와우 누가 일부러 퍼트리는건가 진짜? 오오오오오오오오! 야 빨리빨리빨리 뭐해! 그럴 수도 있겠죠? 아직 정확한건 없으니까 자 완료 정말 일부러 이곳에다 퍼뜨린걸수도 있겠다 야 그럼 너무한데 이건 뭐지 군과 동맹을 맺고 감염체를 물리치십시오 이번에는 나 뭐 안주는데? 나 그냥 이 상태에서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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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샤아 이샤아 자자자자 고고고고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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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피해 피해 야 야 아무리 이걸 때려도 그거보다는 못해 빨리 못죽여 빨리 죽여야되는데 빨리 죽여야지 지금 지금... 시간에 그거 하죠 빨리빨리빨리빨리 피하고요 이게 아무리 파워가 세다고 하더라도 헌트가 이렇게 금방 죽지는 않거든요? 옆에 옆에 이쪽으로 이쪽으로 자아 좋아 죽어죽어죽어 빨리 자자자 오케 오우씨 염색김맞았어 아우 어허허헣 사과발렛님 어서오세요 잠깐만 내가 저거 타고 죽이면 안되나? 땡클 타고? 야 땡클 땡클 타봐 땡클 타봐 땡클 타봐 아 이거 안되네 무기를 구워준게 없어가지고 타도 될 것 같아서 아유FI 자 일단 죽이구요 자 t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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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죽어 빨리 빨리 죽어 공룡님 어서 오세요 빨리 죽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이걸로는 블레이드로는 화력이 너무 약해 역시 총이 좋아 총으로 총으로 금방 죽이는데 아유 뭐야 이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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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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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가서 빨리 가서 죽여야돼 얘네들이 군민을 죽이기전 오케오케 이번엔 뭐 잘 할 수 있을거 같아요 자 자 자 자 자 이리 이갔다 저리갔다 동에 먼저 서야번쩍 자 이제 죽은거같애 자 얘도 죽이고 빨리 죽이고 오케 오케오케오케 4명 4명 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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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그치 잘한다 잘한다 빨리빨리 쟤도 쟤도 마지막 하나 오케이 이야 금메달 자 위로 올라가서 군인을 변하고 다한거같은데 이제 아 위에를 위에 부분을 안했구나 어 업그레이드 뭐할거 있나 좀 볼까요 지금 능력을 블레이드 능력을 업그레이드 해야되는데 블레이드 능력 이거 하나밖에 없네 점프 업그레이드도 해야되긴 해야되고 자 체력 강화도 체력 강화가 중요한데 공죽 충격 공죽 충격파 어파클런처 이거 이거 겁나게 재밌는데 그냥 일반 이거는 연속기 만드는 것들이야 어떤 연속기 만들어서 하죠 질조 달리기 장거리 던지기 던지기도 좋죠 은밀흡수 강화? 속도를 더 높인다고? 더 많은 체력을 얻는다 더 많은 체력을 얻는다 교란 한글 탱크 헬리콥터 이거는 다 얻는거죠 얻을것도 되게 많네 정말 많다 할거 교란 하는거는 되게 재밌어요 수면 자 일단 저절로 가죠 플라워님 맞춰보세요 한글패처 어 이거 인터넷에서 찾아서 내가 한건데 이게 이게 이 한글패처가 100%가 아니에요 자 빨리빨리 자 쭉쭉 가 자 자자자자자 오 저거 멀고있어요 힌트 다 경험치죠 자자자 고고고고고고고 내가 기억이 안나는데 잘 하도 오래전에 했던거라 기억이 안나요 알면 알려드릴텐데 기억이 안나 기억이 안나 예 죄송합니다 그걸 뭐 그걸 뭐 하러고고고 어떤건 동영상만 되어있는 한글패처가 있어가지고 그거 따로하고 막 다 따로따로 받아서 해가지고 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자 엄무익검술 오오오오오오오 이게 농구장해서 뭐하냐 아 내가 근데 군이 없어지는데 정말 기어갈 수 있는 몸체가 하나밖에 안되서 자 잠시만요